베드나무나 이렇게 베드나무나 찍어 저 살고 나무하고 이런 것도 찍어 저런 걸로 찍어 이런 걸로 졸따리도 찍어 저런 걸로 찍어 동물산이 낫지 동물산이 낫지 대기장 구매 오기 고가가 오면 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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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자식이 저렇게 달렸어. 높은데 자식이 달렸어. 자식이 높은데 달렸어. 빛나무도 찍고, 잣나무도 찍고. 사람도 크게 없어. 오늘은 토요일인데도 사람이 크게 없는 셈이야. 신조콧 빌딩은 저 구름만 저렇게 희한하게 피는다. 뭔 구름이 이상하게 빛을 받는다. 이런게 이제 UFO를 그리는거에요. 실망한데요. 하늘에 구름도 있고, 그는 다진 것 같다. 하늘에 구름도 있고, 하늘에 구름도 있고, 하늘에 구름도 있고, 다진 것 같다. 잘 안 먹었다 멈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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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멀쥐 감치지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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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멀쥐 감치지? 아... 멀쥐 감치지? 아... 엄마, 이거. 이거만 하는거야? 아... 빛좋은 게살벌 병든 복숭아 우동나문데 열매도 있는데도 대나무가 있고 병든 복숭아가 있어 사람이 너무 많네 번호는 짝에 또 사람이 있는데 아주 짝에 꽃 있는덴 사람 저 짝마당에는 사람이 없고 장미 있는데만 사는 거 자막을 коман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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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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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